각질제거의 중요성을 인식하자 각질제거는 죽은 세포를 제거해주는데 죽은 세포는 모공을 막아 뾰루지가 나게 만드는 원인이므로 되도록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게다가 각질제거는 피부를 화사하게 닦아주고 광채를 주므로 피부에 매우 좋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제대로 각질이 제거되지 않으면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기 때문에 각질제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제대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각질제거를 해주면 오래된 피부층 위로 새롭고 생기 넘치는 피부층이 보이게 되는 것이므로 더 어려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각질제거제를 고르자. 드럭스토어에 가면 구매할 수 있는 스킨케어 제품이 아주 많다. 용기에 각질제거라는 말이 적혀 있거나 스크럽제라고 적힌 제품을 찾는다. 기름기가 많거나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타입이라면 살리실산 성분이 들어간 스크럽제가 좋다. 요요 박홍이나 쌀알 쌀겨와 같이 순한 마모제성 재료가 들어간 제품을 골라보자. 이런 재료가 들어간 제품들은 스크럽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또 어떤 제품에는 살구씨나 껍질처럼 뾰족한 입자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자주 따끔거리는 매우 민감한 피부를 지녔다면 이런 종류의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각질제거제 직접 만들어 써보자. 집에서 바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각질제거제도 많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도해보자. 첫번째 방법 으깬 바나나 1개와 백설탕 1월 4일 컵 흑설탕 1월 4일 컵 레몬주스 1테이블스푼 비타민 E 1월 4일 테이블스푼을 모두 넣고 섞어준다. 설탕은 죽은 피부세포를 제거해주는 마이크로비즈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스크럽제의 재료가 될 수 있다. 두번째 방법 딸기 6개 정도와 우유 1월 4일 컵을 함께 섞어준다. 딸기 안에 들어있는 효소가 죽은 피부세포를 제거해주고 우유는 그 부위를 매끈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딸기 6개 정도의 미러 딸기 5초 딸기 7개 정도 group brake 딸기 6개 정도 파이의 3. 꿀 1티스푼과 올리브오일 1티스푼을 섞어준다. 그리고 따로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오트밀 한 봉지도 준비해준다. 원래 사용법보다 물을 더 적게 사용하면 오트밀이 두꺼운 반죽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면 반죽에다가 꿀과 올리브오일을 섞은 것을 넣어준다. 오트밀 반죽은 각질을 제거해주고 꿀과 올리브를 섞은 오일은 수분 공급에 좋다. 각질 제거제를 바르자. 피부에 부드럽게 발라야 한다. 가볍게 원을 그리듯 바르면 자연스럽게 피부에서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갈 것이다. 너무 박박 문지르게 되면 심한 자극을 바다피부가 붓게 변할 것이므로 주의한다. 미온수로 씻어내고 손으로 톡톡 말린다. 3단으로 대로 해주고 specialized puppet 만들어내고 손으로 그리듯을 쓰는 발사합니다. 너무 tight. 4단으로 빗게 변할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